어떻게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금방 그 감정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처음까지 갑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베단이에서 3,4킬로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메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위로하러 많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장례식은 이미 끝났는데 왜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3일장이면 웬만하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3일장이 끝나면 일단 조문객들은 오지 않고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이 되면 사모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내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함께 죽은 자를 애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장례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혹은 한 달까지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조문객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도 가까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아슬아슬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을 밖에 나가서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병에서 낫게 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당연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마르다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마 다른 면에서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지만 예수님이 혹시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죠 여기서 마리아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확신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육신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지만 그 영혼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당장 지금 예수님에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로가 언젠가는 부활하여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리신들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즉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마르다가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세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인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즉 현실주의자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을 위로의 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마치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마지막 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리세인들이 믿는 부활신앙 즉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는 부활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세인들이 믿는 부활신앙은 그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은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역시 부활은 하나님의 권한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늘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체요 능력이요 부활의 주관자이므로 예수 나 예수를 믿어야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곧 부활의 주체요 내가 곧 부활의 주관자고 나를 믿어야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과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렴풋이 아마 좋은 데로 갈 거야 혹은 또 부활할 거야 부신자들은 또 윤회나 환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는 사실은 그 부활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님으로 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막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죽어마땅한데 예수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죠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부활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말하니까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불경하다고 모욕한다고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나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27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셨고 직접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인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셨는데 그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만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멀리 떨어지신 분이고 절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도 하나님과 닿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하시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인간과 함께 하셨고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인생을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서 뒤로 자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나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시며 예수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체라는 성경의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철학 예수의 박예심 이런 것들을 마치 성인군자처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요즘에 개신교 정치인들을 보면 절에 가서 합장하거나 다른 종교단체에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 앞에서 합장도 하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묵념도 하지 않은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또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르사인들이 믿는 막연한 부활신앙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부활과 생명이시며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네가 믿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하고 바르다에게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정말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뜻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도마울이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이단 그룹들은 자기 교주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서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설에게 14만 4천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14만 4천을 지상천국의 숫자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재산을 다 헌납하라 자기 이단 단체 교주한테 헌납하라고 속이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현재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죗된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어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든지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죗된 육신을 한 번 벗어나야 비로소 거룩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하여서 영광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필연이며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이므로 결코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죽음이 올 때 육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겠지만 그 두려움은 영생의 소망과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죽음의 강을 우리가 평안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 로마 황제들이 박해할 때 그때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죽음이 와도 육체적인 죽음이 와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능히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민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이 말은 예수님을 더 이상 라삐 즉 율법이나 탈모들을 가르치는 유대 스승이나 선생으로 알지 않고 이제는 주님 즉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민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내가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완료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민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이미 확신하고 믿는다고 내가 민나이다 고백했으면서도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직 마르다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믿지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타나 내 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민족해방자 혹은 인간적인 능력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한다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골로세서 3장 2절에서 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칭해서 말했어요 선생님은 라비라는 뜻입니다 라비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해 놓고 자기 동생에게는 선생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비 또는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마르다나 마리아 그 당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접촉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유대 라비 사이에서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분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기도 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해도 눈앞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혼란함 속에 그런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신 예수님 하나님인데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리를 보면 하나님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예수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 지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서 난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 하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그림이 어디선가 본듯한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런 유치한 그림들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액자를 파는 그 가게 보면 성화가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앞에 있는 양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 그림을 보고 꿈속에서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목자처럼 양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그곳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손을 만지고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믿음이 깊은 사람들 열심히 열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분들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방문하여서 아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흑간이었지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대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다가 넘어지셨어 이곳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래 하면서 막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느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몸으로 육신으로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천주교인은 교황을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그 교황의 손이 마치 예수님 손 같아서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막 설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감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꿈속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을 봤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오히려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금방 그 감정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처음까지 갑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을 안아보고 하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성능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성도가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마을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갔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코카라 가는 줄 알고 함께 나왔다 그렇게 요한 모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가 똑같은 말로 예수님에게 섭섭함을 표시했어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병든 나사로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셨다면 나사로가 병에서 나아서 건강해지고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조금 더 일찍 오시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는 엎드린 채 흐느꼈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슬픔에 흐느끼거나 또는 소리를 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곡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곡하는 기간이 좀 길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에 일부러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슬픈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곡을 해주는 곡을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과거에 상을 당했을 때 상주가 눈물이 나지 않아도 일부러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래야지 그 분위기를 띄워주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면 아 예수님도 사람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시는구나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는데 심령이라는 말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슬픈 감각이 아니고 영혼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비통하다는 말은 붕괴하다 막 책망하다 그리고 분노로 콧바람을 내다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영혼의 분노로 굉장히 붕괴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시거나 애타거나 애달바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붕괴하며 화를 내시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구를 꾸짖으셨겠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지어 죽게 만든 원흉인 마귀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야 이 사탄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어요 사망의 권세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인간을 마귀에게서 권하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애달바서 불쌍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붕괴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의 계략과 잔일함과 그 악행을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시고 꾸짖고 막 책망을 하셨다 또 여기서 불쌍해 계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막 휘무라쳤다 큰 폭풍과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분노와 붕괴함으로 휘무라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풍이 불어서 큰 물결이 솟구쳐 오른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와 붕괴함과 사탄에 대한 책망으로 들끓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이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붕괴와 솟구쳐 오르는 영혼의 파동을 품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슬픔이며 예수님의 붕괴이며 그리고 인간의 비극이며 사탄의 악행이다 이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멸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마귀 원수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붕괴하시고 마음의 통분함을 느끼신 것은 그냥 인간적인 측은함,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불쌍함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바로 마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저주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붕괴하신 영혼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나사라가 묻힌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했고 예수님은 이때 영혼의 통분이 흘러넘치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을 애타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멸망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통분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꾸지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사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마귀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혼에 넘치는 사랑 영혼에 들끓는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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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